이 시간 말씀은 사사기 13장 15절서부터 23절입니다. 사사기 13장 15절서부터 23절을 제가 개역 한글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만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씀하되 구하옵나니 당신은 우리에게 머물러서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염소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사자가 만호아에게 이르시되 네가 비록 나를 머물리나 내가 너의 식물을 먹지 아니하리라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하니 이는 만호아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지 못함을 이남이었더라. 만호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씀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니까 당신의 말씀이 이룰 때에 우리가 당신을 존중하리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를 묻느냐 내 이름은 김연이라. 이에 만호아가 염소새끼 하나와 소재물을 취하여 반석 위에서 여호와께 드림해 사자가 이적을 행한지라. 만호아와 그 아내가 본 즉 불꽃이 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단 불꽃 가운데로 쫓아 올라간지라. 만호아와 그 아내가 이것을 보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만호아와 그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니 만호아가 이에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그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인정하든지 아니하든지 우리가 존재하기도 전에 우리가 생각하기도 전에 우리 인류가 창조되기도 전에 하나님은 먼저 존재하셨고 하나님의 말씀도 존재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온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졌을 때에만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라고 생각하거나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행동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 점이 왜 중요하냐면 아주 사소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우리의 프레임, 인식틀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고방식이 우리의 프레임이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한 우리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선포한 다른 누군가의 생각을 더듬어내는 것에서 우리의 깨달음이 멈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누군가가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나도 동의하여 그렇게 생각한다면 내가 생각한 그것을 찾아내는 것에서 끝나버리고 진짜 하나님께서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올바른 깨달음에 우리는 도달하지 못할 가능성이 너무나도 커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벌레부터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그 깊은 속에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에 우리 피조물은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때에 우리에게 다가온 그 말씀이 참으로 무슨 말씀인가 우리가 스스로 삼가하여 얼마나 더 깊이 생각해서 더 연구하고 더 노력해야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우리는 고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신비롭게도 감추어져 있었던 그 말씀이 우리에게 깊은 의미를 드러내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을 깨우쳐야 됩니다. 프레임이라고 하는 것, 우리의 사고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오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프레임은 우리의 과거에 경험한 것이 반복이 될 때에는 정확히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만 과거에 놓쳤던 것, 과거에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것, 과거에 우리가 깊이 생각하지 못한 것을 눈에 갑자기 보게 될 때에는 조금도 생각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거대한 구멍이 있어도 진짜 없는 것처럼 전혀 보이지 않게 되는 것이 우리 사고방식, 즉 프레임이 가지고 있는 함정인 것입니다. 아주 큰 단점이지요. 커다란 함정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을 때 그 함정을 볼 수 있는 사고방식을 가져야만 우리 앞을 조금이라도 내다보고 대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는 질문을 해야 됩니다. 맨 처음 성경 읽을 때에는 계략적인 내용을 파악하고 우리가 뭘 질문해야 될지를 알아내기 위하여 읽는 것입니다. 한두 번 읽었는데 도대체 뭘 질문해야 될지 모르겠다면 계속 반복해서 읽어야 됩니다. 읽다가 이것을 물어봐야겠다. 이거 왜 이렇게 되어 있지? 이거 이상하다. 이것을 좀 더 깨닫고 싶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어떤 메시지가 있는 것은 아닌가? 성실하게 꼼꼼하게 살펴보는 그런 사고방식으로 훈련된 사람만이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것, 지금까지 전혀 감지하지 못했던 것들이 우리 앞에 다가올 때에 감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가 살펴야 한다는 가르침이 성경에 많이 있는 것입니다. 삼가라고 하는 것은 나의 사고방식을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사사기 13장을 읽으면서 아 삼선은 이렇게 태어났구나. 그 부모는 삼선의 잉태에 대해서 그리고 주의할 것에 대해서 여호와의 사자로부터 이렇게 경고를 받았구나. 이걸 알고 넘어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 13장을 읽으면서 여기 왜 이렇게 쓰여져 있는가? 이 점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렇게 성경을 읽는 훈련을 하지 않는 경우 성경을 잘 깨닫지 못한다 생각하면서 늘 고민하는 것은 우리가 히브리어를 몰라서 문제다. 헬라어를 몰라서 문제다. 헬라어는 너무나도 중요한 언어다. 히브리어는 너무나도 중요한 언어다. 한글은 별 의미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실 당시에 로마 제국이 지배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예수님과 사도들은 헬라어를 사용했습니다. 그것이 익숙한 언어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히브리어 구약 성경이 헬라어로 번역이 된 게 300년 전입니다. 예수님 시대로부터도 300년 전. 그래서 익숙한 언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는 담을 수 없는 여러가지 상황과 내용들을 담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로마 언어로 즉 라틴어로 이 성경의 내용을 설명할 수 있기 위해서는 대략적으로 500년의 세월이 더 흘러야 되는 것입니다. 어거스틴 시대가 되면 이 신약 성경의 가르침을 개념화하고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설명하여 체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언어로 정비되는 것입니다. 이에 비해서 한글이 하나님의 말씀을 번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민족에게 소개하기 시작한 지는 겨우 130년, 40년 정도밖에 안되었습니다. 아직까지 한글은 많은 연구가 필요하고 다듬어져야 될 그리고 발전되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한글을 사랑해야 됩니다. 한글을 사랑하고 또 우리 기본적인 자세는 어렸을 때부터 익힌 그 한글로 성경을 반복해서 읽고 또 읽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 말씀이 무엇을 가르치고자 하는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신자에게 있어서 정령 어리석은 것은 한글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이름으로 한글을 포기하게 되면 우리는 우리의 동족에게 이 성경의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는 데에 실패하게 됩니다. 성경을 깊이 설명하고 실감나게 설명을 하고 생명력 있게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는 한글을 붙잡고 반복해서 읽을 때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깨우침을 얻게 됩니다. 사사기 13장은 좀 기묘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5절에 보면 40년에 걸쳐 블레셋의 지배를 받던 단지파 그리고 그 단지파 중에서 소라 땅에 살고 있는 마누아라는 사람에게 아들을 주겠다고 하나님께서 결정하셨는데 이 이름이 기록된 마누아에게 여우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설명해 주고 알려주었으면 될 텐데 마누아 앞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마누아의 아내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마누아의 아내는 누구냐 라고 할 때 사무엘의 부모 이름은 다 써 있습니다. 엘가나와 한나라고. 그런데 이 사사기 13장에서 삼손이 태어날 때에는 하나님께서 잉태시켜주고자 하는 특별한 구원자를 주실 때에는 그 삼손을 낳은 여인의 이름을 쓰지 않고 그냥 여인이라고 하는 3인칭의 막연한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우린 질문해 봐야 됩니다. 왜 그런가? 아들을 주시겠다라고 결정하셔서 그것을 미리 알려주신다면 아브라함의 경우처럼 마누아에게 나타나면 간단한 예의를 마누아의 아내 여인이라고만 기록되어 있는 그 사람에게 나타나서 그것도 밭에서 일하던 중에 혼자 떨어져서 일하던 중에 여우와의 사자가 나타난 것입니다. 자 너가 이제 잉태할 테니 그리고 평생 나실인으로 하나님께서 받으실 작정으로 너를 통해서 아들을 주실 테니 너는 포도소산물을 하나도 먹지 말고 그리고 이 아이에게는 평생 삭도를 머리에 대서 머리를 깎지 마라 이렇게 얘기해 주고 갔습니다. 지시사항은 매우 단순합니다. 깜짝 놀라서 이 여인이 자기 남편에게로 달려갔습니다. 그대로 이야기를 해 주자 또 이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마누아가 그 자리에서 아멘 이렇게 받아들였어야 되는데 안 받아들인 겁니다. 안 받아들이고 이제 가서 기도를 합니다. 여호와께 기도했다라고 분명히 쓰고 있죠. 그러니까 마누아는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신자입니다. 그런데 자기 아내가 여우와의 사자로부터 게시를 받고 와서 알려주는데 아멘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자기 아내에게 나타났던 그 사람을 다시 보내주어서 우리가 무엇을 하면 될지를 알려달라라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런데 또 이상한 것은 여우와의 사자가 똑같이 이 부부가 따로 떨어져서 일을 하고 있을 때에 그 아내인 여인에게 또 나타나는 것입니다. 천사가 참 번거롭게 일을 하죠. 그냥 처음부터 마누아에게 한번 나타나면 될 것을 그리고 마누아가 기도하여 그 사람을 하나님 다시 보내주어서 내가 하나님의 지시사항이 무엇인지 알도록 깨우쳐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여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이 사자가 다시 나타난다면 그냥 마누아 앞에 나타나면 될 것을 여인 앞에 나타난 겁니다. 그러자 이 여인이 또 놀래서 뛰어가서 남편에게 이야기를 하니 마누아가 그 여우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가니까 그때서 만남이 이루어진 거죠. 마누아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무슨 일입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자 처음 마누아의 아내에게 이야기해 준 것과 토시아나 안 틀리고 똑같은 말을 해줍니다. 같은 말을 반복해 주기 위하여 이 여우와의 사자가 두 번째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 내용을 배경으로 해서 이제 15절서부터 해괴망측한 대화가 이어집니다. 즉 14절까지의 상황도 해괴망측한 거지만 15절서부터 오늘 읽은 본문의 끝까지를 보면 해괴망측한 것의 정점에 도달하게 됩니다. 왜 해괴망측하냐? 지금 이 사람이 천사가 아니고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지금 이 마누아가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여우와께서 보내신 그 사람이 다시 오게 해달라고 그러면 자기 지금 눈앞에 나타난 사람이 처음 나타나서 아내에게 이야기해 준 것과 똑같은 내용을 했다면 확인이 된 것이죠. 이중으로 마누아가 하나님께 기도하여 응답받아서 나타난 이 사람이 처음과 똑같은 말을 했다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이 마누아가 그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 여우와의 사자에게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내가 염소 새끼 한 마리를 잡아서 당신께 대접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천사가 16절에서 한 말이 기다려 주기는 하겠다. 그러나 나는 그 염소 새끼를 안 먹겠다. 먹지 않겠다. 그러면서 마치 마누아 내가 번제를 드리려거든 마땅히 여우와께 드릴지니라 라고 마치 뭔가를 가르쳐 주는 것처럼 말을 하지만 실제로 이 문맥을 보면 이건 책망입니다. 아마 우리 인간적인 표현으로 한다면 이 여우와의 사자 즉 천사는 속이 굉장히 답답하고 어처구니가 없을 것입니다. 마누아라는 이 사람을 보고 무척 한심하게 생각을 하지 아니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겠다라고 그 내용을 미리 알려주러 왔다면 누구에게 감사를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되는데 여우와 하나님의 종이 심부름꾼에게 대접하겠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럴 때가 아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뜻이 이미 내 마음속에 분명히 깨달았으면 지금 번제를 들어야 되지 무슨 심부름꾼에게 대접을 하겠다고 그러느냐 그런 식으로 사실은 책망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회적으로 돌려서 쓰기를 마누아가 여우와의 사자인 줄 알지 못함을 인함이라 여우와의 사자인 줄을 모르기 때문에 즉 천사인 줄을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실수를 했다라고 돌려 말하지만 천사가 중요한 것도 아니고 사람이라고 해서 함부로 대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아들을 주시겠다라고 한다면 그것만으로도 너무 놀랍도록 감사를 해야 되는데 이 아이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나시린으로 받아 쓰시겠다 이 민족을 위해서 쓰시겠다라고 하는 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의미를 조금이라도 깨달았다면 마누아는 너무나도 감사하게 하나님께 영광의 번제를 드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천사가 이렇게 가르쳐 줌에도 불구하고 17절에 보면 마누아는 또 헛소리를 합니다. 마누아가 또 여우와의 사자에게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왜 그러는 거 하면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에 당신의 말씀이 성취될 때에 우리가 당신을 존승하리이다. 여기서 존승이라고 한글로 번역했지만 실제 내용은 뭐예요? 당신께 경배하겠다. 감사의 제사를 드리겠다. 이 뜻 아닙니까? 그런데 누가 주는 거예요? 심부름꾼이 주는 겁니까? 여우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까? 왜 천사의 이름을 물어봅니까? 그게 중요한 겁니까? 아니지요. 표준 세번역에 보면 그래서 마누아가 또 주의 천사에게 이름만이라도 알려주면 그 말한 바가 이루어질 때에 내가 영광을 돌리고 싶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염소를 잡아서 소재물을 가지고 와서 바위에 올려놓으니까 기적을 일으켜서 그것을 번제가 되고 불타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불꽃을 타고서 천사가 하늘로 돌아가자 이 마누아와 이 아내는 둘이 멍청한 대화를 또 합니다. 마누아가 뭐라고 그럽니까? 아이고 우리 다 죽게 됐다.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우리는 죽을 거야. 이렇게 말하자 그의 아내가 아니 우리가 죽을 것 같았으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번제를 받으시겠는가 또 이 모든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겠는가 이렇게 또한 말씀도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는 죽지 아니할 것 아닌가 이렇게 말을 하자 어? 듣고 보니 그러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여기서 거듭거듭 질문을 해야 됩니다. 첫째는 이 여인은 왜 여인이라는 이름으로 나올까 가장 능력이 있고 가장 지략이 뛰어나고 블레셋 어느 누구도 수천명이 덤벼도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능력자를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할 때에 그 아이를 잉태하고 낳는 여인의 이름을 쓰지 않는 법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어디에 있겠습니까? 침내자 요한을 낳을 때도 그랬고 이삭을 낳을 때도 그랬고 예수님이 태어날 때도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름을 기록하지 않고 여인이라고 한 것은 이 사사기 13장을 훑어보면서 파악을 해보고 마누아라는 사람의 인격을 생각을 해보고 그 신앙의 깊이를 생각을 해보고 천사와 대화하는 그 방식을 본다면 이 마누아라는 사람은 이 여인 즉 자기 아내를 온전한 인격자로 인정해 주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은 거죠. 세상의 흔한 여인과 똑같은 그저 그 많은 여인들 중에 하나로만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즉 이 본문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이 여인의 입장에서 이 여인은 자기가 누구인지 누구의 아내인지 어떤 아들을 낳을 것인지에 관하여 하나의 도구처럼 되어 있지 사람으로서 아내로서 어머니로서의 분명한 자기 정체성을 갖고 있지 못하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된 가장 중요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마누아에게 있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가 한국에 처음 들어오고 본격적으로 기독교가 이 땅에 펼쳐질 때에 그리고 수십 년에 걸쳐서 이 땅에 많은 여인들이 교회에 와서 개종을 하고 기독교를 받아들였습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때의 기록을 살펴보면 교회에 갔더니 내 이름을 찾아주더라 이겁니다. 그 전까지는 한국 사회에서 여인은 성도 없고 이름도 없고 그저 누구네 집, 누구 엄마 이렇게만 불려줬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갔더니 이름을 묻고 이름을 불러줄 뿐만 아니라 열심히 섬겼더니 직분도 주더라. 남편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교회에서 직분도 준 겁니다. 자기를 찾은 것이죠. 자아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누가 시키는 대로만 하는 그 사람은 그냥 종이에요. 그래서 주인은 뭐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야 너 그리고 생각나는 이름 아무거나 붙여서 너 이제부터 이름은 막대기라고 하라. 그럼 막대기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에서 살고 있는가를 알고자 한다면 주인집의 이름을 알고 누구네 집 뭐습니다라고 하는 것만 알면 됩니다. 내가 어디 살고 있는가를 내가 살펴봐야겠다 해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 사방을 살펴볼 때에는 나를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내가 여기에 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 나는 누구인가? 나는 남자인가? 여자인가? 누구의 아버지인가? 그런 나는 이름이 뭔가? 이름이 주어졌다고 하는 것은 하나의 독립된 인격자로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그 역할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역할을 한 그 사람이 매우 중요하다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마누아라는 사람은 자기 이름을 가지고 있으나 자기 아내에게는 이름을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으로 온전히 대우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갖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 아내가 천사로부터 수태구지를 받았을 때에 남편에게로 달려와서 그대로 다 얘기해 주니까 사실 마누아는 그 말을 믿지 못한 겁니다. 니까짓게 뭘 알겠어? 니가 스스로 제대로 판단이나 할 수 있겠어? 이겁니다. 그러니까 믿지 못하겠으니까 자기가 기도를 한 겁니다. 하나님 다시 보내주시옵소서. 그 사자를 다시 보내주시옵소서. 그래서 물어봅니다. 이렇게 하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는 마누아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나는 누구인가? 나는 단지파 어느 가족에 속한 사람으로서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리고 무엇을 못했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한 아들을 주었다면 이 아이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나시린으로서 규례를 주었다면 이 규례를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시린으로서 살아가면서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룰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먼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삼성이 태어났을 때 그 아이를 기르면서 이 건강한 패러다임 건강한 프레임 건강한 사고방식 그러면서 건강한 사고방식을 가진 부모로부터 건강한 사고방식을 부여받는 자녀로서 성장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누아는 하나님을 믿되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도리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생각하지 못한 사람임이 분명합니다. 마누아는 이렇게 변명을 할 수 있습니다. 40년 동안 블레셋 족속으로부터 탄압을 받고 모질게 고생을 해서 우리는 살지 죽을지도 모르고 그저 먹고 살기 위해서는 최선을 다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 눈코 뜰 새가 없다. 허리 한 번 피지 못하고 일을 했다. 그러니 남들을 어떻게 하겠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구차한 변명입니다. 믿음에서는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을 모르는 게 죄입니다. 그것이 또한 원죄이기도 합니다. 알고자 발버둥을 쳐도 부족한데 알려고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 삼선과 같이 위대한 능력자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삼선이 죽은 뒤에도 보면 단지파는 원래 할당된 지역에서 정착하지도 못하고 여기저기 떠돌아다녔습니다. 단지파의 그 상황에 대해서 눈을 뜨지 못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지정하여 준 그 땅 제비뽑기하여 분깃으로 받은 그 땅에 행복하게 정착을 하고 존경받을 수 있는 풍요로운 삶을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지 아니한 것입니다. 아무리 작은 사람이라고 해도 그것은 깊은 고민을 하지 않아도 되는 핑계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사실 가나한 땅, 요단강 서쪽의 가나한 땅은 우리나라 경상도 정도에 불과합니다. 거기에 열두지파가 나누어서 사사하기 시대를 살아갈 때에 그들은 하나가 되지 못했습니다. 왕이 없어서 하나가 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핑계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3회상 4장에 보면 언약괴를 빼앗겼다가 일곱 달 만에 도착한 곳이 베세메스입니다. 베세메스 사람들은 그 언약괴를 몰래 들여다보다가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베세메스 사람들은 북쪽으로 12km쯤 떨어진 기리앗, 이아림 사람들을 불러다가 이것 좀 가져가라. 그래서 기리앗, 이아림 사람들이 와서 언약괴를 옮겨가서 20년 동안을 보관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베세메스와 이 단지파 소라 땅, 즉 삼손의 부모가 살았던 곳은 서로 맞붙어 있는 곳입니다. 베세메스에서 약간 북동쪽으로 소라 땅이 있고 거기서 좀 더 올라가면 기리앗, 이아림이 있습니다. 삼손의 부모가 선사를 보고도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그러나 기리앗, 이아림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괴를 가져다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았습니다. 20년 동안 아무 달이 없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나중에 다윗이 그 언약괴를 옮겨가다가 우사가 죽었습니다. 그거를 보고 다윗이 두려워했습니다마는 가드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석다들을 갖다 두었더니 그 집이 복을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그것을 보고 용기를 냈죠. 그러면 기리앗, 이아림 사람들이 20년 동안 법괴를 보관할 때 그들은 복을 안 받았겠습니까? 그 복이 늦게 오는 수는 있습니다마는 아무 탈 없이 하나님의 언약괴를 보존하고 존승하는 태도를 보였다면 그의 합당한 상을 받아 마땅하죠.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공평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이 삼손의 부모와 삼손의 일대기 전체를 통해서 우리는 고찰을 해봐야 됩니다. 삼손의 부모 마누아와 그의 아내 여인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이 가정의 가장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도 가볍게 대하고 하나님을 믿어도 너무 가볍게 믿은 것입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단지파가 우상숭배의 대표적인 집화가 되어서 북한국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데에 가장 큰 공을 한 집화가 단지파인 것입니다. 그 집화가 우상숭배에 빠지고 이스라엘 나머지 아홉 집화를 우상숭배에서 망할 때까지 벗어나지 못하도록 하는 영향력을 미친 것이 이 단지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주해서 그랬습니까? 삼손같은 사람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분별을 잘 못한다 할지라도 일부러 사자를 보내서 두 번씩이나 보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여 줬을 때는 이제 이 아이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 나는 이 아이에 대해서 어떤 책임이 있고 이 아이 삼손은 커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어떤 지도자가 되어야 될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게 처신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천사를 만난 이 엄청난 사건이 평생토록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천사인지도 몰랐고 천사가 처음 가르쳐 준 지지사항이 그게 뭔지도 몰랐고 성경에 그 나실인 규제가 어떻게 써져 있는지도 잘 몰랐던 그 자신이 얼마나 부끄러웠겠습니까? 또한 천사가 두 번씩이나 가르쳐 준 말을 들었을 때에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해산 언약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전통과 신앙의 역사가 있는 그 계승자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천사를 숭배하겠다라고 얘기까지 한 그 자신을 반성하지 못한 것이 삼손이 비극적 종말을 맞이하게 된 그 뿔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삼손이 커가면서 그 부모도 지혜에 지혜를 더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이는 커가는데 여전히 무식하다면 그 무식은 용서받을 수 없는 무식이 되는 것이지요. 아무리 회개한들 성경을 읽고 살펴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깨달음을 그 회개 자체가 대신해 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무식하여 저지른 죄과를 씻어주는 것이지 그 무식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을 때에 그 말씀은 나로 하여금 무엇을 하게 하시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무엇을 얻고자 하는 것인가 그러니 나는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가 내가 맡은 이 일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고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여 얼마만큼 이루어야 될 것인가 심지어 나를 바꾸자 천사가 찾아와서 내 아내를 잉태시킬 때까지는 내가 내 아내를 그저 여인 이렇게 비인격적으로 대했다고 한다면 이 여인은 얼마나 소중한 여인인가 우리 집하에 위대한 사사를 낳은 사람이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나시린으로 지정하여 평생을 섬김을 받겠다고 하는 그 인물을 낳을 것이고 또 그래서 얼마나 중요했으면 그 아이를 잉태하여 이제 낳을 때까지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 나시린 규제를 보니 포도주 소산을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심지어 포도씨가 되었어도 그것조차도 먹지 말라고 한 그 명령을 받은 그 사람도 나시린이다 이 여인은 하나님께서 쓰시는 놀라운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우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 여인의 이름을 찾아주어서 한 사람의 자아를 독립되고 완전한 자아를 가진 존경받는 사람으로 남편으로부터 존경을 받았어야 되는 것이고 그 존경받는 사람 존중받는 사람으로서의 그 자부심과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고 기도하여 거룩함으로 자기 아이를 낳고 키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먼저 살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전혀 반성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거를 게으름이라고 하고 낳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호와 가정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무지 어떻게 해야 거룩한 삶이 될 것인가에 대한 소홀함이 나태와 결합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의 가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입니다 삼손은 성령 충만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돌봐주어서 놀랍게 성장을 했습니다마는 삼손의 일대기를 보면 삼손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전적으로 무지했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경유할 것인가에 대해서 전적으로 무지했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자기 부모가 이방인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했어도 그 말을 따르지 아니했습니다 자기 고집을 내세웠습니다 병든 자존감에서 나오는 그리고 더 이상 억제할 수 있는 그 무언가가 존재하지 않을 만큼 성장해서 이제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모든 사람을 이길 수 있는 힘과 지력을 가졌을 때의 그는 복군이 되는 것입니다 평생토록 무엇만 알았습니까? 자기만 알았습니다 삼손은 죽을 때까지 자기 생각만 했습니다 자기 화를 돋구는 블랙셋 사람들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죽였습니다 마지막 죽을 때에는 자기 두 눈을 멀게 한 것에 대한 원한 그것에 대한 복수만을 꿈꿨고 그것만을 간구했습니다 단 한 번도 자기 이외의 사람 자기 부모를 생각하지도 않았고 그렇게 졸라서 얻었던 딥나 여인 자기의 첫 번째 부인에 대해서도 아무 생각이 없었습니다 배려가 없었습니다 이런 병든 자존감을 갖게 만든 그 뿌리가 만호와와 그 아내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반성해 보아야 됩니다 우리가 깨닫고 믿음을 가졌으면 그 믿음에 합당한 인격을 가져야 됩니다 그 인격을 갖고 그 인격이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하고 아름다운 자존감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대하고 그 각자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사명을 받은 사람인지 그 사명을 자각하고 합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도록 하나가 되어 가도록 하는 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때에 이 가난한 땅이 진짜 가난한 땅이 되는 것이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난한 땅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정말 참된 가난한 땅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조금이라도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왜 나는 이렇게 무능한가? 왜 나는 이렇게 연약한가? 왜 나는 이렇게 살이 분별이 약한가?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자책이 아니라 반성을 해야 되고 그 해답을 그리고 그것을 해결하는 해결점을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들여다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참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나의 손과 발을 움직이고 내 삶을 희생하여 드리는 나실인으로서의 삶을 나 역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미래는 우리에게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 다음 세대의 찬란한 영광은 나로부터 우리로부터 시작하는 것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응TF 어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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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